Q.뭔리 소정의 Q.뭔리 소정의 Q.뭔리 소정의 Q.뭔리 소정의 아니 근데, relac Q.유라 씨가 참 Q.걸스데이에 Q.방귀대장이라고 이런 거 말해도 돼요? 아유, 소진 언니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예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언니 아니 뭐 사랑 뭐 방귀대장 그럼요 저것도 껴요 팬 분들이 질문한 거에다가 소진 언니가 제가 뽑았는데 그게 걸린 거에요 꼬손에다 걸려다가 언니가 걸렸어 골고루 방귀를 트여요 이러면서 거짓말쟁이다 진짜 아 네 분 다 텄나요? 아니 뭐 아무래도 네 5년 동안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깨갈돌려봐 아 귀여워 맨날 저렇게 해서 장난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걸 맨날 당하니까 아 빨개졌어 다행이네요 얼굴에 끼진 않잖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얼굴에다 나르니까 그냥 뭐 푹푹이죠 뭐 빵 진짜? 아니 근데 뭐 다들 아닌 척에 아 진짜 아 난 안 낀다라는 식으로 아 잘 끼죠 근데 저희는 이제 꽃 향기가 아 꽃 향기가 나아요? 고기를 먹었는데? 꽁이? 꽃을 먹나요? 꽁이가요? 꽁을 먹나요? 꽁을 먹나요 꽁을 먹나요 소원 고기에 감사합니다.